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이어 UCLA에서도 경찰과 반전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진압해 해산시켰는데, 충돌로 인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번 반전시위가 시작된 컬럼비아 대학에 나가 있는 저희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컬럼비아 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이 경찰이 전기 쇠톱과 해머를 동원해서 시위대를 강제 진압했던 곳이죠. 네, 지금 제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반전시위대가 점거했던 컬럼비아 대학교 해밀턴 홀입니다. 현재는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가 통제되고 있고, 경찰들이 학생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일일이 인터뷰해봤는데, 일부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학교가 강제 진압 이후에 더욱 안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밤사이에 이번 반전시위의 근원지인 컬럼비아 대를 전기 쇠톱과 해머를 이용해 진입했고, 시위대 200여 명을 넘게 연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특파원이 나가 있는 미국 동북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 대학교에서도 강제 진압이 이뤄졌다고요? 네, 이곳 컬럼비아 대뿐만 아니라 서부 UCLA 대학에서도 경찰들이 새벽에 친 팔레스탄 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섰고, 텐트 등을 철거했습니다. UCLA 대학에서는 친 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전날에 팔레스타인 반전시위 캠프에 난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빚어졌던 곳입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는 시위대와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UCLA 관계자는 충돌로 15명이 다치고,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1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대학 시위는 이곳 미 동북 컬럼비아 대를 시작으로 전역으로 확산하자 경찰의 강제 해산도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추위가 주목됩니다. 강제 진압까지 이뤄질 정도로 시위가 심해진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입장을 하나 내놨다고요? 네, 오늘 아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백악관 긴급 브리핑에서 폭력적인 시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컬럼비아 대학교 앞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